앞전 영상은 인조에게 보낸 청태종 홍타이지의 장문 편지였는데요. 그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1. 어찌 강한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냐 2. 우리만 오랑캐냐 너희는 이미 요, 금, 원나라에게 조공 바치지 않았냐 3. 황제를 일컫는 것이 옳고 그름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시면 필부라도 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화를 주시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4. 너희가 그토록 어버이로 섬기는 명이 구워놓을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등의 내용 보며 적국의 지도자지만 참 인조와 비교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인조를 어찌 보나요? 저는 자동으로 무능이 떠오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광애나 소연세자 영상 많이 나오며 이 두 분 좋아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긍정의 마음이 인조에겐 부정으로 보태져 더 무능한 인물로 낙인 찍히며 선조나 고종을 넘어서 연상군보다도 못한 최악의 인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들 댓글 보아도 원통 인조 성토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중립외교로 유능했던 광액은 내쫓고 인사실패로 이괄의 난해 국방시스템 붕괴됐으며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친명배금정책으로 정묘 병자호란 야기해 수많은 백성 죽어나갔고 끌려갔으며 삼전도 항복에 따른 국격 손상시켰고 볼무로 끌려가 고생 끝에 8년 만에 귀국한 소연세자 독살했고 그 가족들 몰살시켰다는 것이 이런 최악의 인물로 자리매김한 이유 같은데요. 정말 이것이 모두 타당한가 인조만의 책임인가 인조는 이런 후대평가를 어찌 생각할까요 만약 인조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유기에 국격 손실죄 및 전쟁으로 희생된 백성들 책임으로 법정에 선다면 어떤 의견을 낼까 하는 의문으로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정 질문 1 중립외교로 유능했던 광액은 몰아냈는데 반정의 명분 타당했나? 인조 정말 오해구 너무 억울하다 지금 시각 아닌 그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친형 임해군 죽이고 아우 영창대군 쪄죽이고 효과 강조되는 유교국과에서 어머니 유폐시켰고 수많은 사람 옥사로 죽어나갔으며 대북파만 등용하여 국가 인재풀에 빨간불 켜지며 국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치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궁궐공사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대공사였다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보건공사 30년째지만 예산 문제로 고작 25% 진행인데 우리보다 국력이 100배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7년 전쟁의 전후 복구 아닌 백성들 삶 외면하고 궁궐공사만 몰두했다 창덕궁 창경궁 종묘 경의궁 정동행궁 인경궁 자수궁 각종 공사의 모든 힘을 집중했다 경의궁은 초기 태조대 경복궁의 4배 인경궁은 10배 크기며 전방에선 후금 일어나 공사 그만하고 전쟁 대비해야 한다 장계 올리지만 궁궐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재정은 거달랐다 또 궁궐예산 줄까봐 명의 요청 버티고 버티다 결국 만삼천명 사로 전투 파병 했지만 만명 넘게 죽었다 궁궐공사로 국방 예산 없어 보급품 엉망에 거의 굶음에 전투버리다 항복한 것이다 이게 진정 중립 외교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력으로도 위의 것 다 지으면 국가 거덜날 것이다 공역은 끝날 기약 없고 백성들의 골수까지 뽑아냈기에 자식들 내다 팔았으며 떠도는 자가 줄을 이었고 굶어죽은 시체가 들판에 그득한 게 당시 광해군 때의 참상이었다 나는 돈은 두고 볼 수 없어 반정을 일으켰다 물론 사심도 있었다 왕기가 서렸다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경의군 건설했고 내 동생 능창군을 살해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다 효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이 그리 잘못됐나? 그리고 나만 가만히 집에 그리고 나는 가만히 집에만 있었던 중종과는 다르다 다들 반정이 들통났다고 숨거나 나오지 않았다 반란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영모죄로 온 집안이 처형당하고 분여자들은 공신의 노비가 되면 모든 재산은 몰수된다 총대장인 김유도 당일 합류하지 않다 늦게서야 나타났는데 나는 불안했던 군사들 독려하며 앞장서 칼을 뽑았고 도성을 점령했고 대고를 점령했다 반대로 광해군은 천명도 안 되는 우리 군사를 막지 못하고 도성을 내주고 군거를 내주고 그를 위해 싸워진 군사 한 명 없었고 내시 등에 엎여 도망갔다 정부의 시스템은 붕괴되고 국정장악력은 무너졌다 유배 갈 때도 슬피우는 백성 하나 없었고 후대 실학자들조차도 광해를 폭군이라 했다 당시에 민심이었다 잘못이 없다면 대부분 훗날 단종이나 김종서처럼 복권되는데 광해는 복권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처음 광해를 띄운 이는 조선사 편소위 일본인이었고 일본의 조선 지배 정당성 차원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내가 최악의 인물이라 하는데 너무 많이 왜곡되고 역사는 지금의 시각 아닌 당시의 민심 보는 게 맞지 않는가 당시 광해군을 몰아내라는 것이 민심이었다 현대에 와서 광해가 억울하게 쫓겨난 유능한 인물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특히 광해라는 영화에서 부끄러운 줄 아시오! 라는 광해의 대사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았다 광해는 백성을 생각지 않았다 오직 궁궐공산만 몰두했다 물론 세자 시절 뛰어난 것은 동의한다 법정 질문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친명 배금정책으로 정묘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백성 죽어나갔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국정 최고 책임대로 책임 없는가? 인조! 물론 책임 크다 오판도 많았고 지휘관도 잘못 등용했다 인사실패였다 기본적으로 우리 반정세력 내 인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괄의 나는 지금도 너무 뼈아픈 실책이다 또 간첩도 파견하는 등 국제정세에 나름 노력했지만 정교하지 못했다 청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너무 강경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도 있었다 조선왕조는 유교의 총효라는 양대 가치로 지배질서 구축하였고 명나라와 조공외교통의 임진왜란 때도 구원받았고 동맹관계로 나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7년 전쟁이 너무 상처 컸다 명도 상당한 국력 손실 있었고 우리도 어려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후금은 성장했고 광해군의 수많은 궁궐공사로 재정을 파탄시켰고 사루 전투에서 수많은 정해병 잃었다 나는 반정후 모든 공사와 노역을 중단시키고 국가재정 확장하며 백성들을 살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각에선 청의 승리 명백해 보이지만 당시 우리들은 비록 명이 쇠퇴해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 쉽게 멸망할지 몰랐다 따지고 보면 청보다는 이자성 반락 및 반락 및 사내외관 지키던 오삼계의 투항 때문 아닌가 자력으론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리 청이 성장했다 해도 명은 1억이 넘었고 청은 고작 백만이었다 만에 하나 명과 단절했는데 청이 진다면 우리는 곤란해진다 만약 한미동맹에서 중국이 강해진다 해서 쉽게 동맹을 파괴할 수 있는가 물론 내가 홍타이지를 자극하지 않고 칭제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하지 못한 것은 후회된다 홍타이지가 그리도 존엄 문제에 집착했는지 몰랐다 주기식에 우리 사신들이 황제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다음 날의 행사에서도 성찬을 얻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 잘못했다 수많은 사신들 앞에서 뽐내려 하던 홍타이지의 자존심은 너무 망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청도 문제는 많았다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깨고 군신관계 및 동맹관계인 명과 단절을 요구했고 황금 백금 만양 말 삼천필 종전보다 무리한 세폐와 더불어 정병 3만명까지 요구해오는 등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때 더욱 강경론이 득세했다 그리고 청의의 기병이 그렇게 신속하게 올지 몰랐다 누루아치 시절부터 여진 통일 전쟁 및 명나라와 몽골 여러 부족과 전쟁으로 50년간 거의 매년 전투를 했을 정도로 실전 경험도 많았으며 말리장성을 우위해하여 심양에서 약 2000km 떨어진 산소선까지 며칠 만에 도달하여 여러 번 치고 빠지곤 한 총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내가 전쟁 대비도 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건 오해다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방어 준비는 나름 열심히 했다 수비를 담당했던 소구군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조총 생산 서둘러 각 지방에 보급했고 임진왜란 때 큰 문제 드러낸 각 지방 수령들의 떨어지는 지휘력 문제 개선 위에 전문적인 무관이 평시 훈련과 전시단이 부대지기 담당하는 전담 영장제도 실시했고 정권 보위의 핵심이라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훈련도감 대신 실질적 전투 담당할 수 있는 중앙우르노 어영군 총용군 수호총 군대가 창설되고 강화되기 시작한 것도 낱대였다 이러한 노력들 통해 병자호란 직전 어영군 6천 총용군 2만 수호군 14천 훈련도감 5천 등 병력 준비되었고 전국적으로 9만 명가량의 소구군도 편성되었다 병자호란 몇 달 전 김유가 올린 보고에 따르면 각도의 군사는 다 합쳐 11만 8천 8백 25명이었고 전국 36개 영과 이를 담당하는 전문 무관을 운영하여 병력에 대한 지휘책에도 잡혔는데 문제는 전쟁시 이 군사력을 제대로 응집시키지 못하고 통합 운영도 하지 못했다 또 명의 수군 투항에 청의 해군역 보강된 것을 판단 못하고 방심하여 봉림대군 및 세자빈 비로 종친들 가있는 강화도가 하루 만에 함락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남한산성 밖 창고에 비축된 군량 및 탈취 당한 것이 정말 뼈아픈 실책이다 성내까지 옮기면 백성들 힘들다고 전시 때 옮기자는 의견 받아들인 건데 후회의 막심이다 강화도가 함락되지 않고 군량 및 보존됐다면 정말 싸워볼 만했다 중앙군도 양평에 직결했고 팔도 근황군도 건재했다 의병까지 일어나면 더 많은 병력이 된다 청은 급하게 직공으로 쳐들어와 추위와 보급에 문제가 많았다 후방엔 명과의 교전 및 몽골도 모두 복수 못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병력 수도 고작 4만이라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다 알려진 13만 대군은 절대 아니다 법정 신문 3 소연세자를 왜 독살했고 강빈은 왜 사양 내렸고 손자들은 귀양본에 죽게 만들었나 인조 소연세자는 귀국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절대 내가 죽이지 않았다 사실 볼모로 고생한 아들에게 냉대한 것은 마음 아프지만 저 원수인 청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에 너무 화났고 조기인 비로 측근들 말을 너무 믿었다 그러나 정말 미운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강빈이었다 청의 실권자 예친왕과 친교가 대단했고 귀국할 때도 청의 선물 많이 가지고 왔다 볼모로 고생한 흔적이 없어 너무 화났고 우리 아들 조종화에 여차하면 날 밀어내고 왕위에 오를 것 같았다 두렵고 불안했다 소연이 죽고 나서 봉님을 세자로 봉했는데 며느리 살려두면 원손 등에 업고 끝없이 분란 일으킬 염려에 죄없지만 사양 내렸다 손자들은 잠시 유배 보낸 건데 풍토병으로 죽을지 몰랐다 법정, 질문사, 끝으로 할 말 없는가? 인조, 나의 책임 분명 크다 그렇지만 직무유기는 아니었고 나름 최선 다했는데 나와 조종의 능력이 부족했는데 7년 전쟁의 후유증 및 광해군의 대규모 궁궐공사 사루 전투 1만 명 손실 이괄의 나노 국방시스템 붕괴 명의세태 청의 급성장 등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내가 아닌 유능한 태종이나 정조였다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도 약점이 많았다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천여 명도 안 되는 반정구도 막지 못한 광해군은 절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내가 잘못한 만큼 비난을 받고 싶다 한국사 최악의 인물평가는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나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